강화합니다. 엘리트 두 마리 잡으려면 매년 쪽으로 가야되네. 다 걸 9개 피타. 고고 전광석화 아잇 극심한 손해 킬투야 유령 단분수야 보스 뭐지? 보스 변실로 보시네 일단은 단분수야 파멸 총매 전광석화 흠 도광석화 네 전광골랑 2등밖에 안오르는데 어떡하지 드로우 드로우 손해는 안보지만 킬이 약해 동파들 동파라기 동파들 동파들 도광석 동파들 도광석 킬이 도광석 얘네들 그렇게까지 세진 않네 제비 18승천 가면은 쟤네 힘 오르는 거 증가해서 극혐이네 아니 독바가 또 나와 이 독바가 할까 어어 어어 이걸 스네코 뚝 빼기를 스네코 뚜껑까지 완벽 단분수사도 있음 근데 보스가 변실로봇이라서 여기서 단분수사 더 집으면은 수비 카드 좀 꼬일 것 같거든요 제비 한 대만 때리면은 독산발린다 대박 대박 겁나 셔 오우야 아아니 숯돌린 마오 뭐하는 거야 쏘이 트위치는 힘 반갑습니다 보스가 수비하는 턴이 많은 보스라서 쏘이 트위치는 힘 반갑습니다 공격 카드 걸렀습니다 어차피 독밥 때문에 틸이 모자랄 일은 없고 불쾌다 불쾌 어 소주 소주하면 되겠죠 소주도 있고 제비뼈도 두개 있고 그러면은 타격 좀 지워야겠는데 여기 상점 하나 보고 에리타 잡고 물음표 좀 쪽 가겠습니다 표본 보스물 아닙니다 표본 보스물 아닙니다 공격uler 강릉든 겉무 잘 모르겠는데 뿔도 아니고 저거 불쾌부터 빠르게 감화하고 튕겨내기 앞도 불격 양수 갖고가 갖고가고 아데렐린 가구 아데렐린 가구 아데렐린 가구 흠... 어... 아이... 소주지... 다리괄기... 하나면 되겠죠? 제비 두개 돌리고 튕겨야 되기도 할까? 금강정 좋다 한진님 반갑습니다 망단뿔 같은 거 있어도 좋을 것 같은데 불격폭주 폭주 넣을까? 아니야 제거 언제 하지? 여기 가서 제거할까? 모름표 보면서 제거하자 자조몽아님 반갑습니다 폭주 넣어놓고 나중에 망단 찾을까? 망단이 제격일 것 같은데 킹라손 폭주불캔 아니 뭐 수비카드만 코스트 낮게 나오냐 빠른 모드하면 클리어 시간도 짧아지죠 유독 스낵코도 할만하지 근데 상자 필요 없지 편지칼 작도 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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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멸이 불쾌 밖에 없는데 그거야 뭐 집으면 되고 위에 연고도 있네 콜로가삽이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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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아 아 아 아 아 아 아 가지가 좋긴 되게 좋죠 건무 이번에도 뾰카가 아니야 그래도 강화해주면 되지 근데 여유가 되나 일단 폭주 강화할거고 나 죽인다 오겠지 망단 나왔다 무거웜 무거웜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32 33 33 34 35 35 37 38 39 39 40 40 40 40 40 40 42 42 42 43 43 에잇 섰슨 아 무겁이랑 연고 뺏겼어 아 무겁이랑 연고 뺏겼어 45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잔상 그건 제 잔상입니다만 껌별 껌별 껌별하자 껌별 아이 저 달팽이색 저거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야 연애들 진짜 어우 끔찍해 현둠이 미쳐가지고 잔상 빨리 강화하고 얼리 액세스가 끝났다는 말입니다. 고개 다걸 무거움 잔상 잘산강화할까? 또 왔네 호연 초등학 천장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아이스크림. 아이스크림 불쾌. 벌집. 벌집 몇 독이냐 저거. 15독. 아이스크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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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쾌로 핑핑핑이 잡고. 다음 상점 가서 제거 하나 더 합시다 불쾌 숟가락 불쾌 근데 숟가락 들면은 연고랑 무검에서 나오는 저 안지워짐 제거하고 무검 지워야겠다 핑핑 전에서 무검 유도가 하나 더 쓸까 총매를 쓸까 아무것도 안 써도 될 것 같은데 아무것도 안 써도 될 것 같은데 아 아 아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얘는 유독으로 잡고 핑핑이는 아이스크림 불쾌면은 잡을 수 있지. 변신 전에 한번 변신 후에 한번 이렇게 거기다가 보스전에는 민첩 포션도 쓸 수 있고 뽀끔뽀끼림 박았습니다. 불쾌해서라. 규제빛. 한턴 프리패스. 독밥 빨리 나가야 되는데. 아이 미친 독밥 빨리. 아니 이런식으로 빨리 말고 미친. 평신겜. 역시 쓸더쓸한. 누가 일단 저기. 긴 반지역 비차 daily. 에에에에에에에에 ab. 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 에에에에에에. 마이너스이시에 아이스크림이나 좀 먹으면서 갈까 이렇게 아이스크림 먹다가 폭불 한 번 더 하는거지 아이스크림 먹으러 가고싶어 아이스크림 먹으러 가고싶어 폭불 안돼 폭불 안돼 폭불은 못하고 불쾌만 하겠네요 허접색 응 가렵고 응 간지럽고 응 영 허접색 아이스크림 드디어 17승차원 들어와네요 아이스크림